윤석열, 한국 사람이 중국 싫어하고 중국 사람도 한국 싫어해. 그랬더니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폭락, 떡락. 박근혜 4득대 꼴 나겠다. 윤석열 걸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발언이 너무 섣부르죠. 중국을 싫어하느니, 이걸 검찰총장이 해도 안 되는 얘기인데 대통령 후보가 저런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아니, 하라는 2030의 멘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금 저것은 2030을 또 노리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권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거 잘하는 이준석 대표는 저렇게 내깔겨 두고 그리고 정작 저렇게 나가서 저런 혐중 발언을 해놓으면 나중에 국가 지도자가 돼서 그 뒷일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발언이고요. 막상 앞에 나가서 저렇게 얘기 못 할걸요? 이것을 아이언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던 게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할 것처럼 떠들다 결국 시진핑 옆에 가서 열병식에 서 있다가 우리가 결국 미국에 밑보여서 사드까지 들어와서 중국과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혐안론이 번지게 된 계기 아니었습니까? 네. 한안형 떨어져서 중소기업들, 특히나 중국과 같이 무역을 하고 있던 중소기업들이 거의 죽어나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이랑 한편 먹고 중국 조진다고 하면 한국이 중국을 조질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권이었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드 드려놓은 정권인데. 네. 그래서 저는 외교적인 문제는 조금 더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초보가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정도의 교육도 지금 못하고 있던 선대위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원전 공약도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놔서 지금 전문가들이 오히려 원전을 은근히 비호하고 있던 전문가들까지도 윤석열에 대해서 의구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원전을 비율을 30%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원전을 몇 개를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을 곳이 있어요, 지금? 저게 아크로비 스타일이 지을 건가 봐, 원전을. 그리고 우리나라 고준위 폐기물을 저장할 저장소. 저장고도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우리나라가 핵발전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40년 되죠.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여튼 꽤 됐는데 그동안 생긴 고준위 폐기물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여기저기 야적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순서고 그걸 하려면 어떤 특정 지역을 설득해서 해야 하거든요. 당연하죠. 기억나실? 경주도 그랬고 또 안면도도 그랬고 수많은 주민사의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죠.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전의 필요성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여의도 국회를 세종으로 보내고 여의도 국회 자리에 원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 한강물로 냉각수를 사용하면 그럼 인정.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윤이숙님 감사합니다. 윤이숙 전 의원님, 여기가 애국보수 맞진 맞아요? 잘 찾아온 거죠? 네. 잘 찾아오셨어요? 보수적인 환경에서 아주 올바르게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애국자이기 때문에요. 애국보수 인정합니다. 사실 제 나이에 저 정도면 보수라고 봐야지 진보로 보기에는 좀 부끄럽죠. 나는 뭐 기독교인인데 뭐.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네티즌이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드는 예인데 원전 찬반 투표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자치단체. 거기다 원전 짓자. 나는 솔직히 강남에 원전 짓는 거 찬성. 특히 윤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형 원자로예요. 소형 원자로를 갖다가 많이 짓자 이거야. 강남에 짓으면 되잖아. 여의도에 짓자고 여의도에. 여의도도 여의도지만 강남에 지어야 돼. 강남에. 아크로비스타 옆에 짓자고. 법원 옆에 지어. 왜? 공무원들이 있는 데인데. 공무원, 저게 검찰청 앞마당이 넓은 거개지면 되겠네. 검찰청 앞에다 하나 짓자고. 그렇게 해놓고 진정성을 얘기하세요. 어따 대고 진짜. 이게 밀양도 송전탑 문제도 그렇고 송전탑들이 고압선이 생기는 이유는 전기를 만드는 건 지방에서 했으면 좋겠고 전기는 서울에서 끌어쓰으면 좋겠고 라는 것이 만들어낸 갈등이거든요. 고압원전로를 그걸 왜 해? 진짜. 소형 원자로 지으면 동네에 하나씩 둬. 동네에 하나씩 둬가지고 소형 원자로 해서 전부 다 전기 생산하게. 구국의 애국방송 김성수.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망언을 막 마구 퍼뜨리고 다니는데 이거 정도는 망언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이제 경북. 망언의 맛집이었습니다. 어제 원고 없이 즉석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위더군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그것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모든 게 진심인 건데 어디부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때 나온 망언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째가 이 정부가 삼류 머저리들만 모아서 망쳐놓은 정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포함해서 얘기를 앞에 붙였어야지. 나를 포함하지 않았지. 아니 이 정부 말입니다. 어디서 수입한 이상한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운동권 내려다가 다 망쳐먹은 거 아닙니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에 편승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8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 중에 사회주의를 꿈꿨던 사람들 많이 있죠.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80년대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런 맥락을 아예 무시를 하고 말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하는 얘기가 80년대 공안의 공소장에 나왔던 내용인 정도로 답습하는 것일 뿐 본인의 교양이라는 게 없어요. 국민 자산 뺏고 세금 약탈하고 자기들끼리 갈라먹고 거기에 문제 제기하는 반대편은 소위 대깨문이라는 사람 동원해가지고 인격 말살을 하고 머리를 틀 수 없도록 만들어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부장님 가운데 앉아계시고 양쪽에 가죽의자인데 옆에 나무로 손잡이 돼 있는데 가운데 테이블이 있는데 초록색 윤 깔린 위에 유리 올려놓고 거기에 잿떨이랑 커피둘 프림둘 설탕 하나 커피가 잔원재로 놓여있는 가운데 윤석열 부장님이 앉으셔서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야 빨갱이들이 말이야 이제 백주대연하자 설치구는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감없이 보여준 거죠.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독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독재는 경제라도 확실히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정부는 안 게 뭡니까? 이러고 나오셨어요. 너무나 진심이 나와서 그런데 저건 진심이 나온 거기도 하지만 고도의 선거 전략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말 비꼬는 게 아니라 고도의 선거 전략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정책 대결로 가서 승부가 잘 안 나는데 윤석열 씨가 처음에 인기를 끌었던 건 반문재인이었거든요. 즉 문재인 정부를 때려잡는 몽둥이를 드는 것 중에 나만큼 잘 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걸 어필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내가 제일 잘 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몽둥이를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떠났던 유권자들이 돌아올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정확히 5일 전에 김종일 총괄이 얘기했던 네거티브 그만하자라는 전략을 정반대로 수행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윤회관들을 중심으로 선거판을 이렇게 해서 일단 따라잡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김종인과 별도로 했다는 뜻이고 그럼 이 선거는 결국은 김종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라서 저는 윤석열 씨의 폭주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돌아오기가 어려워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 지금 여기 정도에서 끝냈으면 아마도 이렇게 심하게 중도층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짠타 이런 말들까지 써가면서 상대당 후보를 공격을 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섬뜩섬뜩하거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려면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못했는지를 짚어주면 되고 제가 입으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중도층 열받을 만한 스토리들이 에피소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조분조분하는 편이 낫지. 가짠타 이런 표현을 쓰면 팔짱 끼고 지켜보는 중도층 중이던 쟤는 할 일 없으니까 욕하는 애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날카롭게 짚었지만 정말 특수부 검사들이 저렇게 수사를 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대남이 돌아섰다니까 지금. 이준석을 공격한 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자명하잖아요. 수사 기록을 누가 수사 기록이라니까 이게 재판 판결문이 아니라 수사 기록을 들고 나와서 가세현 따위가 수사 기록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 유모라는 검사 출신의 캠프 인사가 줬다는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았구나 사람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저기서 한다는 얘기가 완전히 특수부 검사가 지휘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자질한 겸상에서 되겠냐. 가짠차나. 잡아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거야. 정치의 기본 문법을 모르는 공격형 인간이고 이런 분이 수사검사로서는 역할을 잘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뽑는 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들 경우에는 저 피 흘리는 몽둥이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는 한길 리서치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길 리서치의 상황을 보면 보세요. 일단 대통령 다자대결의 지지도 변화가 이렇게 역전이 됐고요. 이재명이 42.4에 윤석열이 34.9면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무려 매우 필요하다 조금 필요하다를 합해서 70%가 넘게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정의당, 국민의당 다 지금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자당의 후보를 교체하기를 필요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을 얘기하고 나섰다. 이거는 도저히 쪽팔려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MBS 결과인데요. 그것이 전국지표조사에서 제대로 반영돼서 나오는데 지금 전국지표조사를 보시면 국정안정론이 40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심지어 떨어질 때는 34까지 떨어졌다가 40%대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정권심판론이 항상 50% 이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이번에 이것도 골든크로스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권심판론이 40, 국정안정론이 45를 기록했는데 이건 국정을 안정시키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것을 보시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39, 윤석열 후보가 28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올라가는 그림이기도 한데 38, 35, 39라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약간 그 선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고 윤석열 후보가 쭉쭉 떨어지는 거잖아요. 정권교체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권교체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투표하려고 하는데 다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못 짓겠다. 이 마음들이 정권심판론을 40%까지 끌어내렸다.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이 아닌 대체제가 등장했을 경우에는 다시 폭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상황이긴 한데 긴장하면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mbs 조사나 한길 리서지 조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활성화된 그런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5% 정도는 빼면서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져서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차범위 내에서 존재하고 있고 저는 박빙 열세라고 봅니다. 지금 못 이기고 있어요. 지금 정권심판론이 40%로 꺾여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붙어있다.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붙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되시니까 저걸 정권심판론하고 교체론을 붙여서 버티시는 거예요.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만 번 쳐들어도 모자랍니다. 어쨌건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자력으로 치고 올라간 그림이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이런 정도 결과를 잘못 읽고 고개를 쳐들면 캠프 내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잘 보이려는 욕심으로 고개를 쳐드는 인간들이 꼭 생깁니다. 고개 크게 말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중하고 또 자중할 때입니다. 이겼다고 참패인을 터뜨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내년 3월까지 가만히 있어야죠. 그런데 저는 이 경북 망언 연설에서 정말 결정적인 장면 하나를 포착을 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바보인가? 이 이데일리도 그 부분을 본 거예요. 권혜미 기자가 눈썰미가 있거나 혹은 이데일리의 데스크가 굉장히 지금 눈썰미 있게 한 장면을 포착해낸 건데 내가 바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바보 윤석열의 반복되는 일상. 이러면서 윤석열 앞에 바보라는 말이 붙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안철수 앞에 MB 아바타가 붙었던 거랑 동일한 현상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바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건 내가 바보라는 것을 사실은 마음에 굉장히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아는 게 없구나. 그리고 국민들이 지난 기간 동안 눈치를 채신 거죠. 서울대 법대라서 이랬는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때 법대가 미달이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냐. 지금 보세요. 실제로. 괴로움을 잊으러 술을 마시고 숙취에 시달리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망언과 실현을 하고 그걸 또 후회하며 괴로워하다가 또 술을 마시고 이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저렇게 비웃어도 할 말이 따로 없는 것이 윤석열의 비해인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런 윤석열의 실체에 집중하고 그 민낯을 주변에 알리는 박가리를 물론 이 무한 루프를 통해서 윤석열과 윤석열 아내가 박가리 하는 거에 당연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부의 박가리의 능력은 가히 트랙터를 갖다가 한 천 개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잊게 만드는. 그냥 넋을 놓고 바라보게 만드잖아요. 이 둘의 닥짓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이런 게 이들의 실체다. 이들에게 어떻게 공직을 맡길 수 있느냐. 나라 정도는 아니고 공직조차도 맡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